사장님, 감사합니다. 미역국 드시겠습니까? 살짝 맛이라도 좀 보시겠어요? 여기에서 또 먹는 미역국이 맛있죠. 미역국 맛있어요? 원래 회찌면 미역국 맛있어야 돼. 맛있네. 맛있어요. 미역국은 너무 맛있다. 야, 진하다. 미역국 맛있네. 그리고 미역국이 그냥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미역국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맛나. 맛있어. 야, 너무 맛있다. 내가 통역 미역을 알아. 통역 미역을 먹어봐서 안 돼, 통역 미역이야. 아니, 근데 통역 미역이 막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디든지 살 수 있어요. 푹X 시키면 바로 와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걸 네가 또 본다. 바로 와요, 진짜. 야, 근데 이거 여러분. 진하잖아, 진하잖아. 잠깐만, 저 오빠 자꾸 그러니까 가짜 같아. 오빠 미역국 리필이에요? 어. 나 여기 가짜로 할래, 그럼. 저 그냥 선택할게요. 가짜야. 근데 맛있지 않아? 맛있어요. 오빠, 건배사 하셔야죠. 자, 오늘의 또 건배사. 청바지! 청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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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데? 지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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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가 알려준 거 있어. 새우 아버님이 하시는 거. 뭐 있어요, 오빠? 마숭! 드숭! 프랑스 건배사. 알았지? 마숭! 띠쇼! 마숭! 띠쇼! 첫 삼장. 감사합니다.